우리 오빠 왜 시간이 됐는데? 왜 이렇게 안 오지? 지민! 우리 지민이! 아니야!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지민아, 오늘 말이야 이 오빠가 일찍 나오려고 딱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이 공기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차비가 없었구나 절대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네 지민아 네? 어? 오빠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야? 왜요? 오빠 오늘 엄마가 새벽 1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그래 에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지금 출발이야 그때 도착해 오빠 그러지 말고 지민이가 택시비 줄 테니까 좀만 더 있다가요 너 지금 장난 안 해 왜요? 너 아무리 오빠가...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오빠한테? 왜요?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? 아니 택시비... 그때 할증부터! 아 이만히 가버려 오빠 기분 좋아졌어 장난쟁이 네 오빠 어머 잠시만요 전화 왔다 여보세요? 제가 이쪽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개팅 친구 대신 나간 거라고 몇 번이나... 지민이 동작 그만 어떻게... 뒤로 돌아 오빠 이게요 너 지금 뭐야 그 전화? 아 이게 사실은요 그 전화 뭐야 너? 아니 이게... 너 요즘에는 너 수상하다 수상하다 했더니 오빠 몰래 너? 전화기 샀어 그럼 오빠 좀 줘봐요 지민아 핸드폰은 사생활이야? 어 오빠 지민이 거 다 봤잖아요 줘봐요 너 지금 오빠 집착하는 거야 너 줘봐요 오빠 못 믿어 무슨 스토크야 너 왜 못 줘 줘 봐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 지금 다 지우는 거죠? 아니야 그럼 지우는 거잖아 너 오빠 못 믿어 좋아요 너 믿음이 없다면 저렇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절대 찔려서 이러는 거 아니다 오빠 지금 지민이한테 캥기는 거 있죠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지민이한테 캥기는 거 있냐고요 캥긴다고 그랬어? 네 너 자꾸 오빠한테 캥긴다고 캥긴다고 캥긴다면 캥거루 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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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안 웃기니? 안 웃겨요 이게 안 웃겨 네 지민아 왜요? 오빠 오늘 걸어오는 내내 물집 잡혀가면서 이거만 연습했어 오빠 그래도 안 웃겨 아니요 지민이 너무 웃겨요 웃겨 네 오빠 기분 좋아 자식 오빠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어? 오빠 지민이 팔에 모기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 너의 모기 너 이거 이 자식은 너 오빠 네가 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지민이를 물어 어찌 이 자식 뻔뻔한 거 봐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어찌 이 자식 입에 문 빨대 뱉어 넌 오늘 좋아 오빠 오빠 이럴때마다 김 세요 너 지금 오빠한테 뭐라고 그랬어? 김 샌다고요 뭐라고? 김 샌다고요 알았어 하나 하나 두 장 세 장 네 장 너 우리 몇 장 드릴까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